안녕하세요 여러분! 이것은 밀가루 잘 섞어줘요 고추장 고춧가루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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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개 Patrick 1개 1개 2개 1개 1개 3개 1개 소금 매운 고추맛과 무제한 이 옮겨요 매운 고추맛을 넣어요 매운 고추 한번 더 부어주세요 ,,, 계란 워터 로그 소금 소금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